저기도, 아 언제 거까지 많지도 않은데 애들이, 너무 오래 걸렸어 쾅쾅 사업이라 나 사진 찍어서 카메라 가까이 보여줘, 카메라 가까이 눈치 를 맛있어, 완벽 잘해 배경 이 수고가 내 이름 여긴 내가 내 아, 너 누가 죽인다고 하려고 우리 딸기 마들렌 저희 뭐 만들고 있죠 언니? 마들렌이야 마들렌 그쵸 그쵸 아니지 우리 딸기 마들렌 맞아요 딸기 마들렌 두판? 두판 나오잖아 두판 나온다고? 뭐래? 댓글 달아서 하라는데 어머 반성 나왔어 딸기 레진을 넣어서 볼게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언니 하트 해주세요 언니 언니 너무 예뻐요 연주 이거? 된거죠? 됐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색깔이 예쁘다 겁나 털어요 야 멋이 없어 니가 터니까 그니까 난 얘가 제일 맘에 드는거 난 얘가 제일 맘에 드는거 나 머리 다시 묶어 나 진짜 집에 볼까 자들아 얼른 하자 아 여기에 미디가 있구나 어디까지 해야돼 30 시간보고 너무 빨라 아니구? 야 지훈아 마지막 그 도산까지 하는거 아니야? 어디야? 뭐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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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얼굴 가려줄까? 응 알았어 가려줄게 투어 갑니다 교실 투어할게요 우리 우와 오 이거 뭐예요? 맛있겠다 뭔데? 뭐가 맛있어? 선생님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애들 나눠주는거 아니야? 자 언니들 오 야 초코파이 어 우리거 넣는거 같지 않아? 네 냉 우와 이거 개인용입니다 개인용 정말? 뭐가 싸랑 야 근데 그거 좋긴 하겠다 이런 목표 이런거 그런거 조회수 잘 될걸? 뭔가 위탁한거는 조회해도 되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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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는 폰을 내니까 아 부니까 네 한 대압은 천호차 여유있게 네 너네가 조금 도움이 역할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여유있게 네 너네가 조금 도움이 역할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저희 빵 안만들고 도움이 역할할게요 그게 낫겠냐 그치 우리 만들면 우리 힘들어 우리 우리 내일 학교 못 와 경결이야 경결 근데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이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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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를 사용을 처음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좋아 또다른 나의 보컬형을 준비하자 네 넹 나머신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 오사옹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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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나 나 애들 안울줄 알았어 선생님quela 놔주세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선생님 선생님 도와줄게요 아마 한 번씩 10번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? 선생님 이거 지금 먹어도 돼요? 선생님 이거 마셔도 돼요 오오 오오 아 네 두개 어때요 선생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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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맞아요 오야 된대? 담배합 오케이 방금 기래요 내 생일이 더 준비해 담배합 하자 네 야 언니 이거 좀 빼줘 나 한 손이야 쌩유 쌩유 지영이 이게 애기 궁뎅이들 찍고 있어 아니야 애들 크게 다다란 거 찍어야겠어 이거 자 여기 트레이로 이렇게 놀아주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자 이 미니미 너무 귀여워요 자 기포 빼주고 응 접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하고 넣어줄게요 야 얘는 벌써 이렇게 부풀었어 우리 그만했는데 오케이 테트리스 테트리스 와 딱 나는 생각이야 싫어해? 오케이 열렸을걸 우리 다 열렸어 불 꺼네 누가 에어컨 꺼야겠다 우리 에어컨 끄자 우리 에어컨 켜놨어 우리 에어컨 켜놨어 7시 이게 무슨 난리라 아니 싹그라고 싹그라고 알았어 언니 은 아직 멀었네 은 아직 멀었네 내가 어디에서 상품이 나 이게 어두워서 언니 미안 아니 안 돼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니 왜 안나와 어디 되게 잘 나와 잘 안보이면서 예쁘게 나와 진짜 3도 500 치기 생겼어 자 윗면 먹을게요 윗면만 찢어 먹어야지 어떤가요? 음 맛없다 영상 찍게 아 모르겠어 안녕히 계세요 와 진짜 저녁이다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게 무슨 일이지